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연예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어제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써 얻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선물인지 알 수 없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구원이 복된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은 구원이 복된 두 번째 이유를 말해줍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1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는 것이 구원이 복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공로나 행암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나 하나님을 이제 갓 믿은 사람이나 모두 구원 받습니다. 오래 믿은 것도 봉사를 많이 한 것도 구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믿음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야말로 가장 공평한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눈 지식으로 구원을 결정하거나 순종이나 행암이나 공로로 구원을 결정한다면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나 의지가 약한 사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은 그만큼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제약도 주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값이 이미 지불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구원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한 이 구원이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순종한다는 말은 따른다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의 수렁과 죽음의 형벌에 빠져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하늘로부터 구원의 밧줄이 내려옵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구원이 임했지만 중요한 것은 손을 내밀어 구원의 밧줄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붙잡지 않고 자기 스스로 수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배타적이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결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다른 종교들보다 더 보편적이고 쉬운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원에 감사해야 합니다. 포도원 일꾼 비유에도 보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저녁 늦게 일을 시작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인이 약속한 몫을 받듯이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더디 자랄 수도 있고 남들보다 신앙적인 공로가 적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차별하여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서 소외되는 자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구원의 은혜가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 소식은 시간차를 가지고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으나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는가 또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믿음은 드름에서 나고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자는 이 구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할 의무도 없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듣게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준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역시도 믿지 못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 선교하던 존 로스 선교사가 번역한 성경이 이 땅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또 한반도에 최초로 발을 디딘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성경 한 권을 전해주고는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으로 이 땅에 들어온 말씀은 사람들의 귓가에 울려 퍼졌고 믿음을 일구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여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혹시 내게 흘러들어온 복음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은 산줄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또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로 흘러온 물은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바다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사해로 흘러간 물은 흐르지 않고 그곳에 멈추게 됩니다. 물을 흘러보내느냐 흘러보내지 않느냐 하는 이 작은 차이는 갈릴리 호수를 많은 물고기가 살아있는 생명의 물로 사해는 생명이 살지 못하는 짜디짠 소금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을 흘러보내는 사명은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를 살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어려운 때에 무슨 복음이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절망을 바꾸는 희망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땅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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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